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11월에 출구된 2021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프리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6,112km 판매금액 2,999만원 1인 신조에 용도이력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용도이력은 렌트이력이나 이런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타이어 4개의 신품으로 써있습니다. 우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11월 24일 출구 2021년식 주행거리 56,112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추어제로 되어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추어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색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냉각순수 다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후방 센서,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와 실내가 베이지 시트로 되어있네요. 확실히 이 색상이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뒷좌석,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기는 56,139km 전자파킹 뒷좌석, 열선 시트, 차로 이탈방지,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을 얻고 이렇게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조수석 워크인,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 차는 진짜 깨끗해 보이네요. 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0년 11월에 출고된 2021년식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FSC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6,112km 판매금액 2,999만원 이제 색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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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